이제는 처음이 아니라 두 번째니까 여유롭게 잘 해주실 수 있겠습니다. 정면으로 5초 그리고 오른쪽으로 5초 왼쪽으로도 마찬가지로 5초로 많은 퍼즐 그리고 다양한 표정 보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. 자 먼저 우리 차준호 군의 포토타임 시작하겠습니다. 정면컷입니다. 자 다비드 조각상이 생각나는 별명 차비드로 불리며 강력한 비주얼을 자랑하는 팀의 서버 보컬 우리 준호 군입니다. 자 넓은 어깨와 그리고 관상학 쪽으로도 최고로 치는 봉황눈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. 자 팀 내에서는 차분한 비주얼과는 다르게 가장 말이 많다고 해서 차줌마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. 자 좋아하는 음식으로는 바닐라 라떼와 곱창, 엽떡 등을 자주 먹는 아주 친근한 매력을 가진 멤버 우리 준호씨의 오늘 멋있는 사진 많이 남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 오늘 포토타임의 첫 포문을 여는 우리 준호씨의 퍼즐 만나보고 있습니다. 자 마지막 3초 드리겠습니다. 자 하나 둘 셋 네 좋으실 수고하셨습니다. 인사드리고 잠시 대기해 주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네 고생하셨어요. 고생하셨어요.